아 아 아 유난히 낯을 안가리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서지 말고 일어나세요 아 아저씨가 해결사 같은 사람이에요 아 일어나셨네 지금 상황이 제가 검사인거죠 검사님이 아니면 범인인가봐요 방송 중 검사입니다 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지 그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신여답게요 젠틀하게 갈 수 있잖아요 아 아 아 아 아